안녕하세요. 꿀티비 시청자 여러분, 골드 잉글리시의 류쌤입니다. 우리 골드 잉글리시 구독자 여러분도 류쌤과 함께 영어가 쑥쑥 성장하고 있죠?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업! 골드 잉글리시와 함께하는 축구 영어 시간 출발합니다. 오늘의 표현, 데드볼 스페셜리스트. 축구 경기 중에 데드볼, 즉 죽어있는 공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의 공입니다. 따라서,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는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 특출나게 잘하는 선수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기사 다시 확인하시죠. 산힙 스탈린, 인디아 U-17의 데드볼 스페셜리스트, curving his way into the nation's hearts. Did you all get that? 인도의 스탈린 선수를 표현하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축구의 신, 메시 선수를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A dead ball specialist는, son of Stalin, 리오넬 메시와 같은 선수를 위한 표현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골티비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축구 보시다가 궁금했던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골싱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